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윤석열 정권이 좀 흔들린다 싶으니까 조국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입을 털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기준을 비교하면서 현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조국은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그의 발언을 보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이 또다시 거짓말로 본인과 문재인 정권을 포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조국이 또다시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까발리면서 자폭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최근에 조국은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책파리에 열중을 하고 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을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하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조국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하게 밝혔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두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국은 윤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인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라면서 두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인사검증을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잘했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었던 최강욱이라든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을 올려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써 정권이 바뀌고 한 1, 2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서 조국이 헛소리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은 역대 최악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정부 시절의 인사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을 하고 나서 고위공직자 5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들 눈에는 지들 진영 사람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원칙을 자신있게 밝혔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인사검증을 하자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적격자가 전무에서 누더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위장전입이라든가 병역기피 불법재산증식 세금탈루 연구부정행위를 5대 인사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검증을 하니까 나가리가 되거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명목상으로는 인사원칙을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면서 5대 인사원칙에다가 2개를 더해서 원래 있었던 5가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검증까지 추가해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족을 붙여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사례인데 최근에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거나 한 번만 했더라도 인사검증에서 배제한다라고 해놓았고 위장전입도 2005년 7월 이후에 두 번 이상 위장전입을 했을 때 배제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위공직자가 될 경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발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2005년 이후에 자식들의 학교 문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성관련 범죄 역시도 1996년 7월 이후에 성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족을 달아놓아서 사실상 인사검증이 아니라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골때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7대 인사 기준에도 무수히 걸렸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낙연하고 강경화였으며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군면제를 비롯해서 위장전입, 세금탈루, 아파트 시색차익 등으로 의혹이 이뤘고 아들의 군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이낙연은 아들이 어깨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었다면서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아서 면제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또 강경화 같은 경우에도 위장전입, 징역세 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걸렸으며 위장전입, 징역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유감을 표했고 특히나 강경화 딸의 이와 여고 교장 사택,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거짓 해명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에 걸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문정부에서는 문제를 삼은 적이 거의 없으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비리하고 취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 3개 항목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때도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그 후에도 아들의 고교 퇴악, 무마 논란이라든가 허위 혼인신고 문제로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자진 사태를 했는데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문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라는 비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이래놓고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었던 민정부석 조국이 인사 검증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에 욕을 한다는 것은 양산에 있는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최악의 인사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본인이죠. 조국처럼 능력도 없고 부도덕한 인물이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거치고 실세였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조국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또 지금 조국이 물고 빨고 있는 최강욱도 마찬가지인 것이 조국 집안의 입시 비리에 협조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직 조차도 제대로 못 마칠 정도로 부도덕한 인물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띄워주면서 인사 검증을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숫자가 답을 말해 주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인사 검증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국무위원이 30명이 넘었고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협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 강행한 수치가 역대 정권 중에서 최고였는데요. 아무튼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도 지금 잡음이 많이 나와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맞지만 적어도 조국 같은 인간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 정권을 때리는 도구로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국회의원직에서 잘리고 백수가 된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최근 행보로 보니까 예상을 했던 대로 유튜브로 컴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강욱의 인간시대라는 이런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방송 때 손님이 조국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끼리끼리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또 한편으로는 이 코너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강욱의 인간시대가 코너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최강욱의 동물농장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조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신들 스스로를 올려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물타기라고 나섰는데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조국과 최강욱 같은 인물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왜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